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사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살짝 흔들려서. 네, 뭐가 흔들렸나요? 이게 이제 대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흔들렸구나. 네, 네. 저기 나가시면서 건드는 모양입니다. 재건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오늘 5월의 첫째 날인데 좀 올라가면 좋은데 오늘 선물이 좀 빠집니다. 빠져갖고 아마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이 결정나야지만 좀 반등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잠깐 바뀌었는데요. 이게 없네요, 오늘?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없어갖고. 저희가? 우리 체포구님 얼굴이 정확히 보입니다. 원래 약간 가렸거든요. 가림막이 없어져서. 체포구님도 피부가 많이 좀 상했습니다. 상했습니다. 밤에 나오시더니. 그래서 일단은 뭐 끝나야지 좀 장이 올라갈까? 요즘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은 오늘 약간 약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오늘은 뭐 데드캡 바운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주제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1분기 GDP가 역선상에 있는데 걱정이 없는 이유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실적 발표의 시총 상위 종목 때 적정 주가 변화를 보시면 오늘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일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 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정확성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준비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지난 4월 때는 흐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4월 때 한 달만 13.3%가 빠져던 나스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빠진 것이냐.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2008년 10월에 약 17.4%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보다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이 빠진 게 이번 4월이었기 때문에 확대가 많이 빠졌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하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4월 달은 정말 안 좋았다. 원래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4월이 가장 좋은 달이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번이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숫자가 감이 안 와요. 한 달 만에 13% 빠진 게 감이 안 오는데 정말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정지 종목의 반이 반통이 났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반이 반통이 났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평균 수익률이 반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우리 박종원 팀장처럼 혹시 만약에 스펙이라든지 조그만 기업들 갖고 있는 분들은 보통 70% 이상 손실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네, 고정 나왔죠. 아마 평균 70% 이상 손실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은요. 정리해드리면 가장 안 좋았던 시기에 12번째 모습입니다. 12번째. 쭉 적어놨죠.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위에 있는 거 27.2%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빠진 거죠. 그러네요. 87년에 혹시 태어난 해가 아닙니까? 그때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죠. 87년 이후에 2000년 쭉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27%, 22% 빠졌는데 지금은 13.3% 하락하면서 12번째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그린 건 이걸 딱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도 많이 빠진다고 느껴지는데 저때는 정말 엄청났네요. 진짜 정리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사실 저는 당황스러운 게 조금 이따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었던 것들이 팡에 대한 실적이었잖아요. 늘 얘기했고 그런데 팡의 실적이 안 좋아져버리니까 할 얘기를 저 잃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다니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저의 기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요인 때문에 장이 올라갈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전쟁은 심화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금리는 올라가 봐야겠지만 일단은 50피 올라가고 그다음에 50피가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폭이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올해 상승을 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드리고 미리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2번 차라고 보니 나스닥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표를 정리하게 되면요. 이건 여러분들 얼마나 4월이 힘들었냐라고 보여드린 건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러셀천의 밸류입니다. 러셀천. 밸류인데 연중으로 보게 되면 6.9% 마이너스인데 4월에 한 달만 5.8%가 빠졌습니다. 연중의 흐름 중에 가장 큰 폭이 빠진 게 4월로 그냥 이게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빠트렸다고 보시면 돼요. 4월 때 흐름이. 그다음에 보시는 것도 쭉 보시면 되는데 S&P 500도 역시 13.3%가 빠졌는데 그중에 4월이 8.8%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21.2%인데 13.3%가 올해 이번 달 빠진 거기 때문에 4월 달만 빠지면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거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이 그냥 아주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성장이 많이 빠졌고 가치가 선방했는데 다 빠졌으니까 상관없이 마음이 아픈 건데요. 특히 4월 달에 가장 마음이 아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날 이거 말씀드리는데 4월이 정말 잔인한 달이 아닌가 생각 다시 들었습니다. TSL이요. 그렇죠? 19조 생각나서 19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4월 달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들 제가 이제 질의응답하지 않습니까? 두 분 아십니까? 제가 하는 거? 네. 정규직을 하고 있거든요. 질의응답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몇 점에서 가져가면 상당히 좀 선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P 100이 14.16%가 빠졌거든요. 올해? 고점 대비죠. 빠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ETF가 있는데 AOA, AOM, AOK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ETF인데요. 8대 2 주식에 팔 채권이 있는데 이것도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흡사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채권을 가져가면 선방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빠짐포 거의 차이가 안 나요. 1%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6대 4 주식사, 채권사는 주식인중채권사는 AOR인데요. 12.5% 별로 차이가 안 남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아마 체포관이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6대 4가 보통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6대 4 황금 비율이죠. 황금 비율인데 올해는 황금 비율이 아닙니다. 구리 비율을 냈습니다. 구리 비율. 어려워진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더 해갖고 주식사 채권 6까지 채권을 많이 태우는 거죠. 해도 약 12%가 빠져갖고 이것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 주식사 3에 채권 7 정말 일반적으로 무서워하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시장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12.5%가 빠지면서 이것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채권 투자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분들이 숨을 만한 그런 구석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보통 우리가 주식이 무서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채권을 섞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의 평균을 보게 되면 일반 지수의 반은 반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권을 섞어도 별로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여기 딱 중간에 있는 거 6대 4 이게 아까 말씀하신 표본인데 이게 사실 모델인데 일반적인 모델인데 이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한 1.7% 아까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권을 섞어도 차이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요. 올해는 아마도 AOE 시리즈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오히려 채권하고 채권 섞는 것보다는 약간 금을 섞으면 조금 더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올해는 금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적을 제가 1분기 거의 큰 기업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 중간평을 할 건데요. 1분기에 대한 EPS 대상치가 7.6%까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걸 한 분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연중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예상시는요. 10.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닙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상당히 못 나오는 걸 느끼는 거죠. 왜 못 나오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이 좋지 않아서? 팡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빅테크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실제는 좋은 거죠. 아마도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 이게 뭐야? 10.4%가 아닌 것 같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10.4%가 나오고 있는 거고 1분기도 7.6%까지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서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실적 발표의 주가를 볼 건데 보통은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위에 하늘색입니다. 못 나오면 밑에 파란색인데 보통은 보시게 되면 잘 나오면 한 1% 올라가고요. 못 나오면 반대로 1%가 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요. 잘 나오면 잘 보시니까 혹시 여기 0.5 잘 나오면 0.5%가 올라가고요. 못 나오면 2% 넘게 빠집니다. 말이 안 돼. 재밌네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잘 반응이 안 되고 나쁜 것은 극도로 반응이 되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기도 못 나오기도 하는 건데 이건 임팩트가 리액션을 보여주는 반영도를 보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을.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오래돼서 크게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못 나오면 바로 더 던져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나오면 안 갑니다. 그렇죠. 이거 뭐 잠깐이겠지 또 전망이 안 좋아지겠지 해서 안 가는데 못 나오면 바로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볼 때는 실적 결과 상관없이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게 아닌가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보시는 이 자체가 표가 상공 10년 동안 전에 10년 동안의 모습인데 가장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반응되는 게 안 반응되는 게 아닌가 좋지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요. 상당히 좀 많이 빠져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그만큼 지금 심리가 얼어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잘 나와도 그냥 힘이 없고 못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주가가 빠진 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체인제로 제 주변에 지향을 들은 결과 말씀드리면 실적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빴다. 아예 나빴다. 혹시 마이너스 아니냐 물어보시는데 실전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심리가 어려운 게 아닌가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DP요. 말씀드릴 건데 GDP가 넘어갔습니다만 이번에 역성량이 있습니다. 1.4% 마이너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만약에 한 번 더 나오면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넘어갔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GDP는요. 6.9에서 1.4까지 마이너스까지 빠졌습니다. 맞는데 옆에 보시는 개인 소비가 나오는 게 있는데 개인 소비가 3분기에 2% 4분기에 2.5% 그다음에 이번에 2.7%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의 근간이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많이 굳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의 빠진 것은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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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크기 때문에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트린 요인이 뭐가 있냐면 재고에 대한 부분이 지출이 안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선박에 그냥 짐이 쌓여져 있죠. 지금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약간 GDP가 내려갔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부 지출인데 사실 최근에 부양책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감소가 돼서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 올라간다고 봐서 일단 이번에 1.4% 마이너스는 크게 이슈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실 지표가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소비에 역시 약간 안반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번에 빠트린 GDP에 대해서 사실을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아래 공포가 나오는 게 이게 두 분이 와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면 침체니까요. 경기 침체 하고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분기가 더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거의 예상치가 플러스 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크게 이슈가 안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 경기 침체는 조금씩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 맞는데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소비가 극감하지 않으면 글쎄요. 침체가 올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아한 거니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경기 지표 GDP를 얘기할 때 제가 이거 놀랐는데 이거 제가 그냥 준비한 겁니다. 사우디의 GDP를 보시는 건데요. 사우디는요. 지금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의 GDP를 보여줍니다. 9.6%가 증가했죠. 왜 그러냐면 봤더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끝입니다. 그쪽에서 아니 대부분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중동국가의 일부 국가가 기름값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들은 정말 즐거운 하루로 보내고 있다. 저 막대 그래프가 기름값하고 거의 동일한 똑같은 거죠. 이때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주가였잖아요. 계속 회복하면서 지금 차단 최고 찍다 보니까 기름값하고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가 그래서 일단은 사우디가 지금 뭐 진짜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몇 개 안 되는 것도 행복한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가볍게 보시면 좋아요. 사우디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를 볼 건데요. 적정 주가에 대한 변화를 볼 건데 실적 발표자 3월과 실적 발표 유예를 차이를 보시면 좋은데요. 이 표를 여러분들 아마 못 볼 겁니다. 제가 어렵게 준비한 거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넷뿌리스입니다. 3월달 395에서 현재는 315까지 해서 주가가 빠졌죠. 79달라 빠졌기 때문에 이건 뭐 어쨌거나 지금 당연히 빠졌겠죠. 인정 안 하십니까? 두 분 다? 인정하시죠? 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는 올라갔습니다. 780에서 83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거의 65달라가 올라가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전목 중에서 테슬라를 780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목표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적정 주가를 보여줘요. 적정 주가 적정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저는 드물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저게 또 저렇게 그렇죠. 그래서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퍼센트를 친다고 그러면 한 뭐 한 6%? 한 5%? 그런데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은 저 846불이라는 것도 많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슬라 안 좋아하죠. 무조건 천슬라지. 무조건 안 좋아합니다. 100%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를 보여드려도 테슬라 주가에 뭔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아래쪽을 말씀드리면 다 싫어합니다. 제가 알죠. 제가 이 방송을 2년째 합니다. 다 알고 여러분도 저한테 아무리 욕을 많이 써서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누구한테 드냐면 저희 직원들한테 결과를 제가 듣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이 나쁜 거 몇 퍼센트 욕이 몇 퍼센트 듣거든요. 욕 99%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모르겠다. 무조건 이거 846이 아니고 2차 3천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리스타에서는 그렇게 이걸 발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성장은 크지만 돈을 많은 기업 많은 거 많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되면서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게 846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때 제가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마 그때 1000불이 아니요. 모니스타에서는 1000불은 한 다다운 분기 보기 때문에 아마 다다운 분기에 되면 1000달러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스피터가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3월 달에 320여에서 이번 329까지 올라오면서 9달러가 올라왔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니까 너무 당연한 게 아니겠고요. 알파벳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81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 실적은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위로 조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목표주가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해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메타인데요. 메타. 메타. 교육군 메타. 좋다. 메타는 338에서 343까지 올렸습니다. 얼마 안 되죠. 5달러 올렸는데 1% 올렸습니다만 의미 있는 거죠. 의미 있는 거라서 지금 이거를 쓰신 모니스트하고 일부 전문가분들이 최소한 적정 주가 를 본다고 그러면 바다가 친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아요. 목표주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제 여러 가지 중요한 적정 주가도 꼭 꽤 중요하거든요. 지금 200불 때 초반이니까 저기 적정 주가 343불이면 아유 뭐 야 진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주가 아니니까 잘 해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그렇게 보시고요. 애플은 소폭 빠졌습니다. 150에서 150까지 빠져가지고 2달러 59센트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약간 애플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애플도 아쉬운데 애플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폭스콘에 대한 공장이 폐쇄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가장 많이 빠진 게 역시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 아마존이 3388에서 3225까지 빠져가지고 163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온 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일각에서는요 팡 중에서 A는 아마존을 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올라옵니다. 아 진짜로요? 진짜로 이건 뭐 이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다는 거죠. 너무 실망스러워 발표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만큼 기업이 어려운 구간을 지났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들이 뭔가 실적 전망을 잘못한 게 아닌가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 이번에 여러분들 10년 만에 한자리 수세 매출 증가를 보였잖아요. 7% 근데 그게 이제 다음 분기 되면 월간은 평균 5% 잡고 있고 치약의 부분들은 마이너스 간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걸려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못 나오면 분기 내내 좀 어려워진 모습이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마존이 6월 초쯤에 분할을 하잖아요. 7월인가 그렇죠. 7월인가요? 6월인가 한줄 20줄 하는 거예요. 근데 분할하기 전에는 조금 주가가 그 직전에 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나요 혹시? 원래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자기 좋을 때 해야죠. 테슬라하고 애플처럼 그때 하면 주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한다고 그랬나요? 물어보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죠. 지금 그런 관심이 없고요. 그냥 뭔가 시장에 좋을 만한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스플릿 갖고는 주가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펀드멘턴의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가가 싸지면 이게 혹시 20분의 1로 줄어들면 한 주에 얼마 하는 걸까요? 한 150달러? 그렇죠. 하죠? 그럼 이제 싸니까 훨씬 더 많은 분이 매수하시겠지만 글쎄요. 그걸로 지금 아마존에 주식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나고 올려드릴 거니까 캡처하신 다음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일부 종목들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적중주가에 내려간 모습 중에 왜 내려갔냐면 실제 여기에는 과거 미래치에 대한 분이 반영되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것이 반영되면서 약간 낮추겠다는 거 미리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세리메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한 70년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맞아요. 이때 없으면 가장 저조한 게 5월부터 10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가장 좋습니다. 평균 7%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고요. 쭉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안 좋은 게 5월부터 10월입니다. 그런데 1.5%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저조하다는 거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피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 이 말이 생긴 것 같아요.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는 것. 이건 맞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국한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에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동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맞아 보이는 타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게 S&P500의 평균 수익률이고요. 연도별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5월부터 10월까지를 빼버리면 얼마나 수익이 쭈냐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 여기 15.1%에서 만약에 빼게 되면 14%가 내려갔잖아요. 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시면 그때 하나가 2011년만 딱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이때 만약에 뺐다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죠.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빼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는 게 그냥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도망가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그냥 가져가는 거 그냥 쭉 가져가는 게 스테이 그냥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아웃포트하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는 맞았어요. 세렌미에이가. 그런데 지금은 안 맞습니다. 한 해 맞죠. 한 해. 이때는 맞았어요. 이때는. 이때가 9.9%였으니까 이때 도망가면 안 되겠죠. 이때는 하면 안 되겠죠. 도망가야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은 세렌미에이가 안 맞았다. 만약에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퍼센티지가 다 낮아야 이게 5월에 파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지중박죽으로 엇박자를 많이 타니까 다 높은 거고 그냥 가져갔던 것이 0.8% 아웃포폼 그냥 가져간 게 2.4% 이거 뜻하는 겁니다. 그냥 가져간 게 13.3% 아웃포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렌미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한 해 맞았죠. 한 번에 맞았는데 9번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제가 10년 동안 본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세렌미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반은 과거치였고 반은 최근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뭐 이런 거 통계 안 믿는데 워낙 또 많이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지름답 시간에 물어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물어보시는데 이런 통계 때문에 나온 거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좀 중요시 봐야 될 표인데요. 오늘 발표 지난주 4월 28일이면 언제였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네. 발표한 건데 골드막사스가 발표한 겁니다. S&P500에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예상치가 나온 건데요. 딱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기업 돈을 벌면 이 현금에 대한 사용처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게 뭐냐? 바이백입니다. 바이백. 바이백이 작년도에 9천억 달러에서 올해는 1조 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년도에 또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현금에 사용처가 바이백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바이백이 올해 최고치 있고 내년까지 최고치를 찍을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용처가 여기 나오는 배당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배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바이백엔 배당이 어떤 현금의 사용처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캡팩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본지출을 통해서 뭔가 이유를 극대화시키는 거 이것도 약 8천억 달러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R&D 비용이 거의 5천억 달러 나머지 보통 캐시를 인수할 수 있는 거 3천억 달러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 더하면 약 3조 2천억 달러 쓰고 있는데 그중에 반이 바이백과 배당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벙거에 쉽게 하면 반을 주주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아침에 얘기하면 욕먹거든요 우리 이안훈 교수님이랑 얘기하실 때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이안훈 교수님이나 이안훈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얘기하시면서 약간 국장이 아쉽다 국내 기업들이 요구치 했으면 좋겠다 내가 벙거에 반을 좀 다시 돌려주는 거죠 바이백이나 배당으로 근데 국내는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건이 아쉬웠다 하시는데 지금 미국은 상당히 많은 돈을 주주에 쓰고 있으니까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가장 핫하게 좀 주문 받는 기업이 애플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애플이 이번에 9명을 따로 발표했거든요 110조원 그래서 정말 거의 뭐 자수증매입의 거의 뭐 끝판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110조원이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4분의 1이잖아요 시청에 한 번에 쓰는 겁니다 한 분기에 쓰는 거니까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애플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바이백을 통해서 약간 3, 4%의 주식을 소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앞서 말씀하신 거 박상현 연구원님이요 말씀하셨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핑데이 그러니까 물류 배송 기간이 지금 중국,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게 좀 줄고 있다는 표가 나온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나왔습니까? 시핑데이가 아까는 그 얘기 안 나왔습니까? 제가 꿈을 꾸며서 봤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도도 그러니까 문에서 문까지 가는 건데 여러 가지 물건을 운반할 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미국까지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평균 기간이 얼마였냐면 보통 4, 50일이었어요 40일, 50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쭉 증가합니다 왜 증가했겠습니까? 지금 봉쇄나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거죠 그런데 쭉 증가하다가 한 번 꺾일 때가 딱 나왔어요 다시 또 증가하거든요 이 때가 언제였냐면 델타 때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내려갔다가 델타가 급정해서 다시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 하여간 지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로 많이 걸렸을 때 83일 걸렸다는 거죠 미국에 중국으로 돈을 질을 붙이면 그런데 지금은 80일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이제는 공급망 병력 컨셉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봤더니 혹시 최근에 사진 보신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해 쪽에 있는 항구 쪽에 배가 막 몰려있잖아요 지금 빨갛게 그냥 수백 척이 몰려있잖아요 짐을 내리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LA 항구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못 내리고 못 내리는 거예요 배가 쌓여 붙어 계속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내려야 되는데 이걸 내리는 분도 코로나 걸리는 반에 못 내립니다 내려놓으면 또 트럭 회사에 걸려가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쌓이는 계속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마치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약간의 문제가 풀리면서 날짜가 줄고 있으니까 이게 한 번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이 패크를 찌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한 번 우려를 한 번 쉽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해보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보내고 싶은데 제가 한 번 그때 언제였죠? 작년 겨울이었나? 제가 알리바바에서 물건 한 번 구입한 적이 있어요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국까지 오는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불구하고 지금은 몇 달 걸리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히끌치히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만간 약간 풀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제풀이의 자료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봤고요 왜 갑자기 타종의 시간이 또 왔습니다 뭔가 좀 움직입니다 지금 승자 지금 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시작은요 제가 이 작업을 제가 자료를 만들 때 보통 저녁을 먹고 만드는데 분명히 저녁을 먹고 먹을 때는 플러스였거든요 선물이 그런데 자료를 만들고 끝나고 나오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다시 또 키니까 플러스였습니다 난리 난리 났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타종 한번 하고 제가 한번 먼저 선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SM500 선물 0.15% 플러스고요 다오 선물 0.30% 올라갑니다 나스닥은 0.11% 올라가면서 오늘은 3대에서 선물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갔으면 좋겠네요 현재의 모습이고요 잠시 후에 장을 시작하면 어떻게 변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어 주십시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발 올라가야 되기 기원하면서 파이팅 오늘 좀 약했는데 약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이제 5월 2일이고요 5월달 첫 출발을 한번 플러스에 기원해보면서 지수가 출발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SM500 0.17%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다오도 0.29% 플러스 출발했고요 나스닥만 0.03%가 빠져가지고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상당히 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올라왔으면 저희가 의미 없죠 뭐 출발하고 30분 동안은 의미가 없는 시간이니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단히 나온 기사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저드는 아시겠지만 어제 어제 그저께 버크셔이스 주청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버핏께서 나는 이제 투자하고 있다 액티비전 블리저드 해서 지금 약 액티비전 블리저드 지분에 약 9.5%까지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스포트가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는데 거의 인수에 대한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주가 못 갔어요 근데 이 버크셔이스의 워런 버핏은 된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매수하는 겁니다 단계 차이기 노리고 이건 절대 기회 펀드마이터가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도 마찬가지 해외에도 마찬가지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버핏이 뭐라 하면 막 삽니다 바로 그러니까 뭐 좋은 거니까 관심이 있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건 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독점의 문제 때문에 또 거절할 수도 있고 실패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인수가 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된 건 아닙니다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려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뭔가 확실히 되면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리빌리 빌리빌리 빌리빌리가 아마 이거 중국에 있는 영상 공유업체 아닙니까 채퍼구님 빌리빌리 저는 처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몰라서 기억 안 나고 빌리빌리에 대해서 지금 제프리가 오프 주가를 좀 내렸나 봐요 주가가 좀 빠진다는데 60.5에서 50.3까지 내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달러 내렸네요 빌리빌리 이름부터 빌리빌리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워진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버크셀스에는 실적이 좀 못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상습폭이 줄었다는 걸로 보여드리고 하지만 버크셀스가 워낙 좋은 기업이고 아마 주가에는 볼륨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다음에 아쉽겠지만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이번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버핏이 약간 약올리는 얘기를 했어요 멘트를 했어요 이번에 지금의 시장상은 여러분들한테 큰 고통을 주지만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이지롱?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롱까지 했습니까? 그런 뉘앙스였던 영어상 영어에서 풍기는 그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그어상 롱은 제 표현이니까 그렇게 했겠습니다 말씀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빠지면 이들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널려있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 조금 더 펀드멘트 본다고 그러면 좋은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더나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모더나가 6세 이하의 아이들한테 코로나19 맞추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FDA 패널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와서 논의할 것 같은데 여기서 패널이 만약에 승인하자고 얘기하면 FDA가 보통 승인하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구 전기차 3인방 니오토, 니오, 샤워풍이 있는데 니오토하고 니오는 이번에 차량 생산이 감소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샤워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중기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변동평이 큰 것 같아요 전기차 쪽은 그러니까요 아직은 성장주다 보니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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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요? 네 전기차에 대한 변동평 크다는 얘기는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되는 건가요? 그건 됩니다 그건 됩니다 테슬라는 안 되고 테슬라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맵을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맵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넷플스를 보여드렸는데 넷플스가 실제 발표하고 나서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존은 아마존도 그렇게 빠지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대충 보게 되면 오늘 한 2.79%가 빠지니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고 나서 아마존이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 오늘 넷플스 올라가고 있는 넷플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60% 빠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 실적은요 한번 못 나오게 되면 그 분기 내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존 싫어하고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더 멀찍이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테슬라까지 1.83%가 빠져가지고 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빠지는 거의 이유는 아마도 여기 나오는 지앤포드까지 빠져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리오토 리오에 대한 모습 때문에 중국이 장려 어려워진 모습 보이니까 빠지는 걸로 보여서 확인시켜드리고요 애플도 좀 빠지고 있고 비자도 비자마스터카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버클 셰스는 아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고 메타는 올라옵니다 메타는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메타에 대한 또 좋은 내용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특히 비율을 치자고 그러면 좋은 의견이 한 60% 약간의 네거티브한 의견이 한 40%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넌 틀렸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가 얘기한 좋은 의견이 뭐냐면 목포지과 듬뿍 올린다기보다는 뭔가 바닥을 쳤다는 그런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뭐 300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난만하게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오늘은 좀 빠집니다만 네 여기 나오는 일날일리 머크 같은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제약주들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갔겠지만 정말 좋아실적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워낙 그 약이 많은 데다가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가 또 많이 팔려갖고 되게 돈 많이 벌을 모습 보여갖고 오늘은 좀 빠집니다만 앞으로 좀 보시게 제가 보기에도 그 제약주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보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충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좀 조정이 많이 깊네요 그러네요 아마존도 많이 밀렸는데 거기에서 3%가 좀 내려가고 그래서 아마존은 특별히 목표지과 내렸습니다만 오늘까지 목표지과를 엄청 듬뿍 내리고 그런 모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보기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진짜 처음 한 20년 만에 아마존의 마이너스 성장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존이 그동안 누렸던 수많은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이 거의 정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분이 많아서 아마존 주가가 약세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하락폭이 길어질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각오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이 빠지면서 좀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마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기업이고 실제 제가 이제 저도 생활을 봤지만 아마존 없이 해외에서 생활이 안 돼 북미에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 이거 없으면 생활이 그냥 멈추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아마존하고 이베이가 약간의 대안책이 좀 됐었는데 이베이를 쓸까 아마존을 쓸까 약간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마존이 독보적이니까 독보적이죠 이베이가 이제 좀 독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순간에 지금 나스닥이 0.8%까지 마이너스 폭을 키우는 거거든요 아마도 아마존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또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보여주신 미국 주식임식사 장우석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많이 밀려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일단 아마존과 테슬라 대형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지수는 아직 힘을 좀 잃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나 긴장감은 조금 필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정의 깊이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락의 여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약간 엇갈리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견은 조정은 이미 꽤 깊었고 우리의 우려는 가격임에 반영된 게 아니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며 시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손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약간 팬티처럼 보인다고 해서 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네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윗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삼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작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소개했습니다 일본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윗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윗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